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천입니다. 이번 시간 3월 학력평가 총평 및 3월 학평 이후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의고사는 수험생 개인의 학습 정도를 점검하는 도구이죠. 그리고 수능 시험장을 미리 경험해 보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모의고사는 특히 이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을 우선순위로 목표로 잡으시면 안 되고 11월 수능의 고득점을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캐스트 영상에서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그거는 맞다 틀리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실제 3월 모의고사의 성적과 비슷하게 나온 수험생의 한 절반, 남의 절반은 달라져요. 남의 절반 중에 40%는 50%는 유지, 40%는 오히려 떨어지고 10%는 상승하고.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라는 것이 꼭 진리는 아니다. 본인이 3월 모의고사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 학습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내가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모의고사는 과정인 거지 절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이를 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겸손이셔야 돼. 잘 보신 분들도.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일단 6월 평가원, 3월 학평 이후 6월 평가원이라는 첫 번째 중요한 시험. 왜냐하면 이 평가원 시험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거든. 교육청목에서 또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런 것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학평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월 학력평가는 매년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를 묻는 시험으로 각 테마에서 중요한 내용을 출제합니다. 고란던 문제가 출제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난이도는 평이합니다. 그래서 소험생 입장에서 3월 학력평가를 잘 받다 못 받다의 관점으로 평가의 근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예상 등급 컷은 1등급이 47에서 48, 2등급은 42에서 43, 3등급은 36에서 37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담률 타포는 19, 17, 18, 16번이에요. 전체적으로 문항수를 봤을 때 수능 출제 문항수와 일치합니다. 1단원에서 2문제, 2단원에서 2문제, 3단원에서 7문제, 그리고 4단원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5단원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단원별 출제 경향은 기존의 기출 스타일과 매국사학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삼아 내가 공부할 때 이런 출제 포인트로 공부했었구나라고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단원에서는 생물의 특성의 사례, 그리고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출제했고 2단원은 물질대사의 사례와 기관계에 속하는 기관과 기관의 특징을 묻는 것 3단원에서는 총 7문제가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왔어요. 막전의 자료에서 근육길이 변화 출원, 신경계의 한 문제, 내분비생과 호르몬, 혈당량 조절, 그리고 질병의 구분과 특징, 방어작용에 대한 내용. 유전에서는 세포모식도, 세포분열모식도, 모식도가 총 2개가 나왔고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각, 그리고 사람의 유전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다인자의 유전, 그리고 이영질의 가계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연별의 문제는 한 가족의 성념세체 비분리, 가계도 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5단원 생태계와 상호작용에선 개체군의 생장곡선, 군집의 방영국법을 출원용으로 출제를 했고요.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마지막 문제를 배치해서 평이한 문제 스타일로 출제했습니다. 특히 5단원을 보게 되면 군집의 방영국법에서 5단원이 꽤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시간 조절을 못했거나 아니면 개념을 생태계까지 아직 수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어렵고 실수가 많이 발생할 만한 함정이 있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사물학 평이호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서도 초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에 대한 태도를 내가 가져야 돼. 모의고사가 최종 목표가 아니란 말이야. 과정이라고. 우리는 11월 수능의 고득점을 위해서 3월 모의고사 학평의 결과를 시작점으로 해서 중장기 또는 단기적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도구로써 사용을 해야 돼. 단기적 목표는 6월 평가원을, 장기적 목표는 9월 평가원을. 사실 수능이 11월이긴 하지만 우리의 학습의 대부분은 9월 평가원 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적 목표에 대해, 즉 6평 대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기회가 되면 장기적 목표, 9평 대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캐스트 형상을 통해서 참고하는 것이지 캐스트 형상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거든. 본인들이 응용을 좀 해줘야 돼. 자신의 처한 상황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수능을 앞둔 수험생은 1년에 모의고사를, 교육청 모의고사를 3월부터 10월까지 총 4번을 보고 평가원 모의고사는 6월과 9월 2번을 봅니다. 이 중에서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중요한데 이유가 두 가지야.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두 번째는 고3 현역 입장에서는 N수생까지 함께 보는 전국 단위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평가원 시험인 6평 대비로 단기적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이번 3월 학력 평가를 시험을 보면서 시간 부족을 극도로 많이 느낀 수험생은 그리 많지 않을 거야. 근데 시간이 이럴수록 4월, 6월, 7월, 9월 뒤쪽 모의고사로 가거나 여러분들이 사설 모의고사를 활용해 보게 되면 실제 대부분의 고3들은 30분 안에 수능 문제를 다 읽지 못해요. 그 이유가 수능 생명과학원은 두 가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는 스피드고 하나는 파워예요. 스피드 테스트도 하는 거고 우리한테 파워 테스트도 하는 거야. 스피드 테스트라는 건 결국 뭐냐. 기본 문항을 얼마나 실수 없이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기본 문항 16개, 킬러 문항 4개가 출제가 되거든. 그럼 이 기본 문항 16개를 적어도 10분 전후에는 끝내줘야 돼. 그래야만 킬러 문항 4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 킬러 문항은 스킬과 논리가 아무리 채워야겠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면 문제를 읽지를 못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 확보를 킬러 문항을 획기적으로 1, 2분 만에 푸는 그런 방법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기본 문항을 빨리 푸는 훈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는 기본 문항 훈련을 하고 그를 통해서 시간을 확보했다는 전제하에 어려운 킬러 문항들은 정확하게 간결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놈들을 계속 시작점 찾기와 문풀 루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던 킬러 로직을 활용해서 계속 훈련을 해줘야 돼. 스피드 훈련은 제 컨텐츠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필기노트 이론을 이용해 휴대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개념 복습을 해야 돼. 틈틈이 계속 개념 복습을 하면 내가 영상에서 봤던 내용들이 이미지화 돼 있기 때문에 기억이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고 여러 시간을 그냥 집중으로 막 많이 보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보는 게 암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 복습, 개념 복습을 해주시고 근데 개념 복습만 해서는 실수가 줄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더코라는 부교제를 이용해서 실수방지 시간 단축에 대한 정리를와 연습을 좀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도 풀어줘야 돼. 보통 기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론 복습만 했을 때와 문제풀이를 꾸준히 했을 때 실수방지 효과가 큰 차이가 나. 그래서 RGB라는 기본 문항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기본 문항도 문제풀이를 꾸준히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4월부터 9평전 8월까지로 총 5개월 동안 일주일에 6일, 격일 간격으로 일주일에 3번 기본 문항 모의고사를 푸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할 겁니다. 파워훈련, 막전이, 근육, 최근에는 어렵게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평가원 수능은 만만하게 나오진 않아. 뭔가 생각하는 요소는 넣거든. 이번 3월 학형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거든. 그래서 막전이 근육과 같은 중킬러 주제, 그리고 유전, 킬러 주제 이 세 주제에 대해서 필기노트 킬로로직으로 킬로로직 복습을 꾸준히 해 주시면서 시작 전 문풀 루틴을 계속 체화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 강의를 듣거나 그래서 자료분석의 기술이라는 유형별 자료분석 강좌를 통해서 저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며 함께 체화훈련을 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엇을 훈련하는 거냐. 유형별로, 문제 스타일별로 시작성을 어떻게 잡는 것이 효과적인지. 수험생 다운풀이. 그리고 문풀 루틴의 흐름은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킬로로직의 반복체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본인이 복습을 하고 방법에 대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료 또는 강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훈련을 또 하셔야 돼요. 연습을. 그래서 RGB라는 기본 문항 모의고사와 더불어서 세트가 되는 만점 시퀀스라는 킬러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3일, 격일 간격으로 킬러 문항을 지속적으로 본인이 풀면서 진행해 주면 9평 전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레벨이 오르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 3월 학평하면서 6평 전까지 학생들이 최근에 많이 질문했던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나요?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추려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현재 공지사항에 3월 학평 분석집 이벤트라고 있는데 그쪽에 좀 올려줘. 또는 뭐 수강평에 상당구를 올려주든지 그럼 쌤이 틈틈이 그 내용 취합해서 그 다음 알실신잡에 대해 반영해서 영상을 찍도록 할게. 다음 영상은 이제 슬슬 6평 대비로 사설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사설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활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대방 화이팅!